73번째 요가를 위해서 말리포 데크에 왔습니다. 만조네요. 살인물 만조라서 아주아주 바둘차 있습니다. 확꽁치를 잡으려고 추를 내려놨는데 아직은 확꽁치가 보이지는 않습니다. 다음 사리 때 정도 확꽁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. 날씨는 좀 구름이...어 구름 모습 좋네. 구름이 좀 흐리고... 리포 바다가 아주 바닷물로 가득 차 있네요. 사람들은 아침 운동을 하고 있고...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요가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으쩔차... 전문자.. 아 아이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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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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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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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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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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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